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는 IoT 기술 활용을 통해 기술 분야의 창의적 해결 능력과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갖춘 맞춤형 엔지니어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술과 정보가 융합된 실무 중심의 학부 교육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실습 교육과 전공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본 지식을 갖춘 현장 적응형 엔지니어를 양성할 것이며 이를 위해 총 20여 명의 전임 교수가 700여 명의 재학생들과 어울려 자작자동차, 창의융합 설계 관련 전공 동아리, 공학 경진대회, 창업 경진대회, 설계 경진대회와 같은 외부활동, 일학습 병행, IPP와 같은 현장 실습 등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있고 의미 있는 대학생활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보가 융합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스마트 자동차 공학, 기계 공학, 기계 시스템 디자인, 지능형 로봇 공학, 신소재 공학으로 구성된 전공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전공은 트랙으로 운영하며 1학년 공통 과정을 이수한 후 2학년 때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제조 분야의 기본 학문인 기계와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전지 분야를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구성됩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팀이 발족되어 2022년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승용차를 구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성실히 공부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한라그룹을 중심으로 계열사의 지속적인 취업지원과 가족회사, 협약기업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취업지원을 통해 매년 우수한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계의 자동차 관련 부품의 설계, 생산, 시험, 관리 등 IoT 기반 인더스트리 기술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며 각종 산업설비 제조업, 제철, 화공, 정유 등 플랜트 산업설비 분야에 근무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공립연구소, 기업체 연구원, 기능성 화학 및 전자소재, 화학제품 제조업, 제약회사, 화장품 관련 등 소재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만도, 한라홀딩스 등 한라그룹 계열사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기업체에 취업하고 기술관련 공무원, 공사 등에도 취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혁신적인 융합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하는 스마트 자동차, e-모빌리티 시스템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연계된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센서, 제어, 디스플레이 등에 관련된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전공지식과 이를 활용하는 융합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에서는 여러분을 IoT 기술이 연계된 실무형 인재로 양성할 것입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발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의 수업은 활기차게 진행됩니다. 산업체 경험을 가진 교수님이 많아서 수업마다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집니다. 질문에는 항상 친절하게 응답해 주시고, 이론적인 내용이 실무에 어떻게 연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실습 교과로 지정되지 않은 상당수 그 과목에서 실습을 병행하고 있어서 실무와 연계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의 장점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입학하면 지도교수님이 배정되는데 졸업 이후까지 밀착하여 진로 상담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는 그 어느 학교 학과보다 돈독하고 밀착되어 있어 교수와 학생의 대화가 부담감 없이 친밀하게 오갑니다. 그리고 전공별로 학생 공부방이 있으며 실습실을 포함하여 많은 공간이 학생에게 개방되어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원하는 학생은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기자재및 장비를 다룰 수업시간 외에도 사용할 수 있어 복습과 경험, 축적의 기회가 제공되어 담당 교수님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학부 안에는 자작자동차, 전공 프로젝트, 창조동아리, 캐스톤 디자인 등 다양한 팀을 구성하고 있고 모두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작자동차팀은 매년 스스로 자동차를 만들어 전국 대회에 출전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바하, 포뮬러, 전기자동차 부분에서 모두 입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 캐스톤팀은 화장품 관련 합성 기술로 공학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특허 출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알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는 각자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스마트 자동차, e-자동차, 로봇, 인공지능, 부품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등과 반도체, 천단 디스플레이, 자동차용 연료 정지 등 소재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 프로젝트팀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를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전공 분야 프로젝트